자 오 이거 좋아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난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! VR 쓰고 꾸리코 당황하게 하기! 집에서 운동중이라도 남자친구가 VR 쓰고 야리꾸리한 모습으로 있을 때 꾸리코의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깐 이 손가락으로 VR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의 약 2%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만들어봤는데 전 안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V 그리고 R 물론 구랍니다 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출발 출발 구후 기히 이게 제가 백화점에서 한 VR인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끼고 푸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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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를 VR에 끼고 볼 겁니다 저는 진짜 아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단지 과일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 봐야죠 과일 ㅋㅋㅋㅋ 대략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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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? 오우 오우... 씨.. 이슬 와 대박 진짜같아 대박 여기가 이제 사과 와 맛있겠네요 현장감을 살려준 에어포츠 근데 이거 소리까지 들으면 진짜 일 것 같은데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? 아프겠다 너무 길어요 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구요 뭔 차량이야 정 Fish öglich 너무 길고 영상 편하게 하는 사람 아 이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어디에요? 지카위는 지카위인데요 지카위는 지카위인데 아니 그냥 이러면 좀 왜 그러세요?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... 기억이 안되네 하하하거리는다고 있네 아 허리 아파 죽겠다 진짜 지금 과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화네 이게 아주 딸기가 빨갛고 좋네요 또 오렌지 같은 것도 아주 이게 크고 좋네 아니 이렇게 기네 이것도 길어 역시 필리핀 좋긴 좋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엄청 이건 되게 물렁물렁하네 되게 물렁물렁해요 되게 물렁물렁해요 제거 길어요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이거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사랑하는 거야 수박같아 수박같아 수박같아요 처음 구워 수박이 안 줄어버릇 이게 부드러워요 너무 엄청 부드러워요 아니 저는 오! 그 돼요 왜 그런 앙습니까 네 아니 더 깨끗음 Exactly 안전 Contest 가 아직도 p 많아서 VR로VA 전에는 내가 조금만 준비가 좀 되었을Inst Не 했을때 그게 나이든 어딜? 시각 외국은 어떻게 되었네? Q. 잘못했어. Q. 잘못했어. 아이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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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Q. 잘못했어. 뭔가 죄송해요. Q. 잘못했어. Q. 잘못했어. 왜. 왜. Q. 잘못했어. Q. 잘못했어. 진짜. 아니. 왜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카페에 가면 시간을 빠져서 정말 맛있게 됐어요. 아니요. 안 먹어요. 진짜 안 먹어요. 아니요. 안 먹어요. 앉아 앉아. 그리프가 뭐하고 있어요? 자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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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 켜지 마. 뭐지 안 해! 뭐지 안 해! 뭐지 안 해! 뭐지 안 해! 最初からめちゃくちゃ迷惰했다고. 이거 진짜 안 해! 야담을 정말 봤을 때. 아, 그러니까요. 야담이 잘 안 돼. 야담이 잘 안 돼. 뭐지 안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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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는 왔듯이 알레르기다. 내가! 잠시만요. 아! 아! 야담! 왜 왜 왜! 왜! 아! ! 감사합니다! credit cards 헛달린 헛돔